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baj다 놀래? ux. 반대쪽 지내 마늘 부 nie와 바삭바삭 잘 녹인다 오징어 이제 잘 녹는다 부담아났더니 되자! 양념이 큼큼블이 비니 치킨이 많이 묻는다 치킨을 잘 섞어 주시고 치킨은 안쪽으로 고추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치킨을 잘 섞어 주세요 치킨은 치킨을 잘 섞어 주세요 양념장 곱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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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색 잘 익었을때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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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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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맛있어. 맛있어. 젓가락으로 통과 동그랗게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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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 양파 설탕 소금 wok 연한맛 계란물 계란물 후추를 넣어줍니다 양파 물 간장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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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김 마늘 마늘 고추 간장 간장 고추 고추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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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나물 축구 전복 스크롱 양파 젤리맛 물 참기름 참기름 물 젤리맛 쌀가루 우유 연고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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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마늘 고춧가루 잘 어울렸어요 1번 더 잘 어울리고 단무지에서 더 잘 어울려요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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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